셜록 홈즈의 회상록 중에서 마지막 사건 내 친구 셜록 홈즈의 특별한 재능을 기록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무거운 마음으로 팬을 든다 홈즈를 처음 만난 주홍색 연구 사건부터 그의 활약 덕분에 국제 분쟁을 막을 수 있었던 해군 조양문 사건까지 그와 함께한 시간들을 기록해왔다 사실 이쯤에서 기록을 그만두고 지난 2년의 세월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남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최근 제임스 모아르티 대령이 죽은 동생의 죽음을 변호하는 글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으며 침묵해봤자 더 이상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때가 왔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룬 것은 단 세 차례 뿐이었다 1891년 5월 6일자 제네바 저널 5월 7일 영국의 각 신문에 실린 로이터 통신기사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모아르티 대령이 쓴 글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건의 전말이 극도로 압축되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아르티 교수와 셜록 홈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밝히는 것은 나의 당연한 의무가 되었으며 대중 앞에 사실을 공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가 결혼을 하고 병원을 개업한 이후 홈즈와 나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홈즈는 사건 수사에 도움이 필요할 때면 가끔 나를 찾아왔지만 그 역시 점점 뜸해졌고 1890년에 내가 남긴 사건 기록은 겨우 3건에 불과했다 그해 겨울과 1891년 봄까지 프랑스 정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건을 홈즈가 막고 있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 그리고 홈즈가 프랑스 나르본에서 보낸 편지 두 통을 받고 그가 그곳에 꽤 오래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4월 24일 저녁 그가 내 진찰실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홈즈의 안색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매우 수척해 보여 놀랐다 요즘 무리를 해서 그렇네 덧문을 닫아도 되겠나 그는 나의 놀란 표정을 보고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대답했다 방 안에는 책을 읽기 위해 켜둔 램프가 유일한 빛이었다 홈즈는 초조하게 벽에 바싹 붙어 벽을 따라 걸어가 더 창을 닫고 걸쇠가 단단히 채워졌는지 확인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 그런 셈이지 무슨 일인데? 공기총 홈즈 무슨 말인가? 왓슨 자네는 날 잘 알고 있으니 내가 괜한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위험이 닥쳤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건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함이네 성량을 좀 주겠나? 홈즈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담배 연기를 들이마셨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집을 나갈 때 담을 타고 넘어가도 이해해 주게 대체 무슨 일인가? 홈즈가 손을 내밀었다 램프 불빛 아래 손가락 관절이 두 군데나 부러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심각한 상황이야 손이 부러질 만큼 확실히 심각한 상황이지 자네 부인은 여기 있나? 아니 여행 중이야 잘 됐군 그럼 자네 혼자라는 거지? 그래 그럼 부탁하기가 수월하겠군 나랑 일주일 정도 유럽에 함께 가지 않겠나? 유럽 어디? 어디든 상관없네 나한테는 다 똑같으니까 참으로 이상했다 홈즈는 아무 목적 없이 휴가를 갈 리 없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은 그가 극도로 예민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홈즈는 내 눈빛에서 의문을 읽었는지 두 손가락 끝을 마주대고 무릎 위에 팔꿈치를 얹은 뒤에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모리아티 교수라고 들어본 적이 없네 그 남자는 런던을 활개치고 다니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네 그것이 그를 최고의 범죄지 왓슨 진심으로 말하는데 내가 그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를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탐정으로서의 소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탐정을 그만두고 편안한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 자네에게만 하는 말이지만 최근 스칸다나비아 왕가와 프랑스 정부를 도와준 덕분에 나는 평생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며 화학실험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네 하지만 왓슨 난 쉴 수가 없어 그냥 조용히 의자에 앉아만 있을 수만은 없단 말이네 그 남자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모리아티의 경력은 특별하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교육도 잘 받았고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 21살에 이항정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서 유럽을 떠들썩하기도 했어 덕분에 영국의 한 대학에 수학 교수 자리를 얻게 됐고 겉으로는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처럼 보였지 하지만 그에게는 범죄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의 사악함은 비범한 두뇌 덕분에 더 위험해졌네 그러던 중에 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서 결국 교수직을 사임하고 런던으로 내려와 군대 교관이 됐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직접 조사한 사실이야 왓슨 자네도 알다시피 나만큼 런던의 지능 범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계속해서 런던의 범죄 사건 뒤에는 배우가 있다는 것을 느껴왔네 위조 사건, 강도, 살인과 같은 사건들에서 나는 어떤 존재의 힘을 느꼈지 또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미궁에 빠진 사건 중에도 이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됐어 지난 수년 동안 나는 이 존재의 베일을 벗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마침내 얼마 전 그 실마리를 잡았네 교묘히 엉켜있던 실마리를 풀어가 보니 그 끝에는 모리아티 교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 왓슨, 그는 범죄계의 나폴레옹이야 이 도시에서 일어난 범죄와 해결되지 않은 범죄 사건의 대부분을 그자가 계획했지 그는 천재이자 철학가이며 사상간에 매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 마치 거미줄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거미처럼 가만히 있지만 거미줄이 사방으로 퍼져 있어 어느 줄이 움직여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아 오로지 계획만 하네 대신 모리아티는 튼튼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집을 강탈하거나 제거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교수에게 기뜸만 하면 모리아티가 범죄계획을 세우고 그 일당이 실행에 옮기지 조직 중 일부가 잡히기도 하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도 하네 하지만 조직을 움직이는 그는 절대 잡히지 않아 의심받는 일도 없지 나는 지금 이 조직과 맞서고 있네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모리아티 교수는 온갖 교묘한 술술을 써서 방어하고 있네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조차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 하지만 왓슨 자네는 내 능력을 잘 알고 있지 않나 지난 3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마침내 나와 동등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적을 찾아냈다네 그의 범죄 실력에 감탄할 정도였지 그런데 마침 모리아티가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네 그동안 준비했던 그물을 던져서 잡을 준비가 된 거야 사흘 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그 그물을 당기기만 하면 교수와 그 일당의 주요 인물을 모두 경찰에 넘길 수 있네 그러면 금세에 가장 큰 재판이 시작되고 미궁에 빠졌던 40건이 넘는 사건이 해결될 테지 범죄자들은 교수형에 처해질 걸세 하지만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말 거야 자, 모리아티 교수가 이번 일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기에 그는 너무나 교활하네 그는 내가 자신을 잡기 위해 그물을 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어 그는 몇 번이나 내가 그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을 뚫으려 했네 그때마다 나 또한 그의 방해를 막아냈지 왓슨, 조용히 진행된 이 모든 작업을 자세히 기록을 해놓는다면 범죄수사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기록물이 될 걸세 이번처럼 내가 긴장한 적도 없었고 팽팽한 적수가 나를 압박한 적도 없었네 그가 깊게 파고들어오면 나 역시 그를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지 오늘 아침 마지막 조치를 취했네 이제 사흘 뒤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되어 있지 그런데 방에 앉아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 때 문 열리더니 모리아티 교수가 내 앞에 나타났네 왓슨, 나는 웬만한 일에 놀라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가 내 방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네 그의 모습은 낯익었지 키가 크고 말랐으며 하얀 이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두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지 그는 말끔히 면도를 하고 창백한 얼굴에 금욕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네 공부를 많이 해서인지 등이 둥글게 굽어있었고 얼굴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으며 마치 파충류처럼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지 그는 잔뜩 찡그린 채 나를 빤히 쳐다보았네 자네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은 것 같군 모리아티가 말했네 가운 주머니 속에 장전해 놓은 총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위험한 습관이야 모리아티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극도의 위험을 느꼈지 내가 쳐놓은 그물에서 그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입을 막는 것 뿐이었으니까 나는 순간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가운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에게 들키고 말았네 하는 수 없이 권총은 장전된 채 탁자 위로 올려놓았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깜빡였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권총을 가까이 둔 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는 날 잘 모르는 것 같군 아니 그렇지 않아 난 당신을 잘 알고 있어 의자에 앉지 할 말이 있다면 5분 정도는 시간을 내줄 수 있으니 내가 왜 왔는지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 대답도 알고 있을 텐데 끝까지 해보자는 건가 물론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자 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총을 들어 올렸네 그러나 그는 주머니에서 날짜를 적은 메모지를 꺼내더군 자네는 1월 4일 내 일을 방해했고 23일에도 방해를 했군 2월 중순까지 나는 자네 때문에 꽤 불편했어 3월 말에는 내 계획이 자네 방해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지 그리고 지금의 4월 말 나는 자네의 지속적인 방해로 자유를 잃게 될 위기에 놓였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지 그래서 내게 부탁할 것이라도 있나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네 월요일이 지나면 그만두지 자네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 일에는 단 한 가지 결과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 텐데 자네는 반드시 그만둘 수밖에 없을 거야 이번 사건에서 자네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것은 나에게는 큰 지적 즐거움이었어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슬픈 일이지 자네는 웃고 있지만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네 내가 하는 일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 그건 위험한 게 아니야 불가피한 파멸이지 자네는 단순히 한 개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조직을 방해하는 거지 자네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거대한 조직을 상대할 수는 없어 손을 떼게 홈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에 밟힐 테니까 아 대화가 너무 즐거워서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걸 깜빡할 뻔했군 내가 일어나며 말했지 그도 자리에서 일어나 슬픈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네 이런 안타깝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자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지 월요일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홈즈 이건 나와 자네의 결투네 자네는 나를 법정에 세우고 싶겠지만 내가 법정에 들어서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자네는 나를 이기길 희망하겠지만 자네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네 자네가 나를 파멸시킬 만큼 영리하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지 칭찬해줘서 고맙네 모리아티 교수 그 보답으로 나도 한마디 하지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면 난 런던 시민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네 그게 모리아티 교수와의 유일한 대화였어 이후 마음이 불쾌해지더군 그의 부드럽고 정확한 말투는 단순한 불량배가 흉내낼 수 없는 협박 이상의 진정성이 느껴졌으니까 자네는 모리아티 교수를 감시하라고 경찰에 왜 요청하지 않느냐고 할 테지만 이유가 있네 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부하들을 테니까 거기엔 명백한 증거가 있지 하... 이미 공격을 당한 거로군 왓슨 모리아티 교수는 꾸물거릴 사람이 아니야 정오쯤 옥스퍼드가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벤티카에서 월백가로 가기 위해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이른마차가 나를 향해 격렬하게 달려오더군 재빨리 인도로 피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마차는 그대로 메릴리본가로 달리더니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어느 집에서 벽돌이 떨어져 내 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네 난 경찰을 불러 그 집을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마침 그 집을 수리하기 위해 지붕에 쌓아넣은 벽돌이 떨어진 단순한 사고라고 하더군 물론 나는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네 나는 그 길로 마차를 타고 페메가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프트 형에게 가서 하룻밤을 묵었어 그리고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곤봉을 든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네 난투구 끝에 나는 그를 제압했고 그는 경찰에 넘겼어 하지만 깡패에게 내 손가락이 부러지는 동안 15km나 떨어진 곳에서 수학 문제나 풀고 있었을 은퇴한 수학 교수와 깡패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경찰은 밝혀내지 못할 걸세 왓슨 이제 내가 왜 방에 들어오자마자 덧문을 닫았는지 왜 나갈 때 뒷문으로 가겠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지 흠즈가 용감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 동안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는데도 흠즈는 이렇게나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다니 여기서 자고 갈 텐가 아니 돌아가야지 난 위험한 손님이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으니 잘 될 걸세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내가 참석해야 하지만 모리어트를 체포하는 데는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없게 해두었네 경찰이 일을 마칠 때까지 나는 며칠 떠나 있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 자네가 나와 함께 유럽으로 가줄 수 있다면 기쁘겠네 좋아 환자는 이웃 의사에게 맡기면 돼 내일 아침에 출발할 수 있겠나 필요하다면 꼭 그래야 하네 그럼 왓슨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말대로 해주게 자네와 나는 함께 유럽에서 가장 영리한 범죄자와 가장 강력한 범죄자 집단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잘 듣게 오늘 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 가지고 갈 짐을 빅토리아역에 미리 갖다 두게 내일 아침에는 이른마차를 부르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 도착하는 마차는 타지 말게 혹시 미행하는 자가 보낸 마차일지도 모르니까 하인한테 먼저 마차 안을 확인하게 하고 마차를 타면 로드 아케이드 끝에 있는 스트랜드로 가게 행선지는 종이에 적어서 마부에게 보여주고 그 종이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고 해야 하네 요금은 미리 지불해 두었다가 마차가 멈추면 바로 뛰어내려 아케이드 건너편으로 빠져나간 다음 정확히 9시 15분에 반대편에 도착하게 보퉁이에 검은 망토를 입은 마부가 모는 마차가 있을 거야 그 마차를 타면 유럽행 특급 열차가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 빅토리아 역에 도착할 걸세 자네하고는 어디서 만나지? 역에서 앞쪽에서 두 번째 1등석을 예약해 놓겠네 그럼 기차 안에서 만나는 건가? 그렇지 홈즈에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지만 헛수구였다 여기에 있다가는 우리 집에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 걱정하는 게 틀림없었다 내일 계획에 대해 몇 마디 더 나누고 일어나서 나는 그를 정원까지 배웅했다 홈즈는 모티머가로 이어지는 벽을 넘어가 휘파람을 불었고 마차가 멈췄다가 떠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홈즈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적이 보냈을지도 모를 마차를 타지 않도록 먼저 도착한 마차를 타지 않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로더 아케이드로 향했으며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검은 망토를 입은 마부가 기다리고 있는 마차에 올라타 빅토리아 역을 향해 내달렸다 마차는 내가 내리자마자 방향을 돌려 그대로 사라졌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됐다 짐은 도착해 있었고 홈즈가 예약한 객실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단 한 가지 불안한 것은 홈즈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역의 시계는 우리가 출발하기로 한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리켰다 여행객들과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호리호리한 홈즈를 찾아봤지만 헛수고였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서투른 영어로 자신의 짐을 파리로 붙여야 한다고 애써 설명하는 이탈리아 신부를 도와주느라 몇 분이 더 흘렀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자리로 돌아왔다 짐꾼이 잘못 알려줬는지 신부가 우리 객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잘못 찾아오셨다고 설명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내 이탈리아어는 신부의 영어보다 더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설명을 포기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홈즈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간밤에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마침내 기찬문이 닫히고 기적이 울렸다 그때였다 이보게 왓슨 아침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노 신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한순간 주름이 펴지고 코가 높아지고 아랫입술이 들어가면서 중얼거리던 입도 멈추고 칙칙하던 눈빛이 반짝였으며 구부정하던 등이 똑바로 펴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다시 온몸이 쪼그라들더니 홈즈의 모습은 재빠르게 사라졌다 마 앞서사 깜짝 놀랐네 아직 조심해야 해 놈들이 우리 뒤를 쫓고 있으니 아 저기 머리어 티가 와 있군 홈즈가 속삭였다 홈즈가 말하는 동안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사람들을 헤치며 기차를 멈추라는 듯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기차는 점점 빠르게 속력을 높이더니 이내 역을 빠져나왔다 조심했는데도 아슬아슬했네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장용 의상과 모자를 벗어 가방에 집어넣었다 아침 신문 반 나왔은 아니 그럼 베이커가에 대해서도 모르겠군 베이커가? 어젯밤에 그들이 내 방을 불질렀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큰일 날 뻔했네 내게 공범을 휘두른 사내가 체포된 이후 내 행방을 완전히 놓친 모양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들이 날 감시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 모리아티가 빅토리아 역까지 쫓아온 걸 보면 아 오면서 실수한 건 없었나 자네가 시킨 대로 했어 마차도 제대로 탔고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던데 마블을 알아보았나 아니 마이크로프트 형이었네 이런 상황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마블은 믿을 수 없으니 말이야 이젠 모리아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네 이 기차는 급행이고 곧 여객선으로 갈아탈 테니 이정도면 따돌린 거 아닌가 왓슨 그자가 나와 같은 두뇌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군 내가 그 자를 뒷쫓는 상황이었다면 이정도는 사소한 장애물에 불과하네 그 자를 얕잡아 보면 안 되지 그럼 그 자가 어떻게 할 것 같나 나처럼 하겠지 자네는 어떻게 할 건데 특별 열차를 탈 거야 그러기엔 시간이 늦지 않나 아니 이 기차는 켄터베리에 정차하네 여객선은 출발 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하지 그러니 우리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아 누가 보면 우리가 범죄자인 줄 알겠네 그 자가 우리를 따라오면 거기서 경찰이 모리어트를 체포하면 되지 않겠나 그럼 지난 석 달 동안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네 대여는 낚을지 몰라도 잔창이들은 전부 빠져나갈 거야 월요일이면 모두 잡을 수 있어 여기서 체포하면 절대 안 되네 아 그럼 어떡한다 일단 켄터베리에서 내려야 하네 그 다음엔 뉴헤이븐으로 가서 TF까지 가야 하지 모리어트는 파리에서 우리가 붙인 짐을 확인하고 이틀쯤 기다릴 걸세 그동안 우리는 가방 두 개 정도를 사서 룩셈부르코와 바젤을 경유해서 스위스로 가야 해 우리는 켄터베리에서 내렸지만 뉴헤이븐엔 기차를 타려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내 옷가방에 실린 기차가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데 홈즈가 소매를 잡아당기며 반대편을 가리켰다 저길 보게 벌써 따라왔네 멀리 켄티시 숲 사이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1분 후 딸랑 개차 한 양만 달고 있는 기관차가 역으로 이어지는 철로로 돌아 돌진해왔다 우리는 서둘러 수북히 쌓여있는 짐 위에 몸을 숨겼다 곧이어 기차가 괭음을 내며 지나갔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다 저게 그가 타고 있었네 모리아티의 머리도 한 개가 있군 내 생각대로 추론하고 행동했다면 진짜 천재였을 텐데 말이야 선로를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를 보며 홈즈가 말했다 우를 잡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를 죽이려 했겠지 이건 우리 둘만의 게임이야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점심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뉴헤븐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쫄쫄 굶느냐 하는 것이지 자네는 어떻게 하고 싶나? 우리는 그날 밤 비리셸로 가서 이틀을 보내고 셋째 날에는 스트라부스로 갔다 월요일 아침에는 런던 경찰서에 전보를 보냈는데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보니 회신이 와 있었다 홈즈는 봉투를 열어 전보를 읽더니 있는 대로 욕수를 퍼부으며 찍고는 난로불에 던져놓고 신음하며 말했다 예상했어야 했는데 놈이 도망쳤어 모리어티가? 경찰이 모리아티만 빼고 모조리 체포를 했다는군 물론 내가 영국에 없으니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를 경찰 손에기에 넘겨준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왓슨 자네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왜? 자네에게 나는 위험한 동반자가 될 거야 모리어티의 조직은 소탕됐네 그러니 더 이상 런던에 머물 수가 없을 걸세 내가 그를 잘 파악했다면 그에게 남은 최적 목적은 날 찾아내서 복수하려 할 거야 나를 찾아와 한 경고를 그는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천할 걸세 그러니 자네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오랜 친구이자 오랜 협력자였던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다 우리는 스트라부르스의 식당에서 30분이나 신랑이를 벌인 끝에 같이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밤 제네바로 향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론 계곡을 돌아다녔고 그 다음 로이크로 갔다가 아직도 눈이 녹지 않은 잼미 고개를 넘어 인터라켄을 거쳐 마이린겐으로 향했다 즐거운 여행이었다 산 아래는 봄의 초록빛 기운이 감돌았고 산 위에는 아직 순백의 눈이 수북히 쌓여있었다 그러나 홈즈는 한순간도 자신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잊지 않은 것 같았다 알프스의 소박한 마을이나 인적이 없는 산길을 걸을 때면 재빨리 주위를 살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예리하게 살펴봤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우리가 잼미를 지나 우물한 다우벤즈 호수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데 산 위에서 커다란 바위가 호수 속으로 굴러떨어져 내렸다 그 순간 홈즈는 산등성 위로 올라가 꼭대기에서 목을 쭉 빼고 서서는 아래를 살펴보았다 우리를 안내하던 가이드가 이 지점에서 돌이 떨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홈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주위를 경계하면서도 홈즈는 우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홈즈는 모리아티 교수만 잡을 수 있다면 탐정을 그만두어도 좋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왓슨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네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내 덕분에 런던의 공기는 맑아졌네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내 능력을 한 번도 잘못된 곳에 사용한 적이 없지 요즘은 범죄를 파헤치는 것보다 자연의 현장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유럽에서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범죄자를 잡거나 파멸시킨다면 왓슨 자네의 회고록은 마침표를 찍게 될 걸세 간략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기록해야겠다 내키지 않지만 내가 이 회고록을 쓰는 이유는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월 3일 마이린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앵글리셔 호루아라는 곳에 묵었는데 그곳의 주인은 총명한 사람으로 스타일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런던의 그로브터 호텔에서 웨이터로 3년 동안 일한 덕분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4일 오후 우리는 주인이 알려준 대로 언덕을 넘어 로젠 라우리 마을에서 하룻밥을 머물기 위해 출발했다 주인은 언덕 중간쯤 있는 라이엔바흐 폭포 쪽으로 가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치게 아쉬워 폭포를 보기 위해 약간 돌아가기로 했다 그곳은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눈이 녹아 폭포는 엄청난 기세로 떨어지고 있었고 밑에서는 불난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물보라가 일었다 금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위 틈으로 떨어져 내렸고 좁은 웅덩이에서는 물보라를 일으켰다 초록빛 물줄기가 쉑쉑 큰 소리를 내며 계곡 아래로 떨어져 내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굉음에 귀가 다 먹먹해졌다 우리는 폭포의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길 중간 지점이 끊겨 있어 다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한 스위스 소년이 손에 편지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편지 봉투에는 방금 우리가 떠나온 여관에 마크가 찍혀 있었다 편지는 내게 온 것으로 우리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영국 부인이 도착했는데 목숨이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폐병을 앓고 있는데 다보스 플라츠에서 겨울을 보내고 루체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각혈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몇 시간 살 수 없다고 생각됐지만 영국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그것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내가 부디 돌아와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낯선 땅에서 죽어가는 동포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나는 홈즈를 혼자 두고 가야 했기에 망설였다 결국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홈즈는 스위스 소년과 함께 있기로 합의했다 홈즈는 폭포를 좀 더 보다가 로젠 아오리 마을로 천천히 출발할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했다 내가 그곳을 떠나며 뒤돌아 보았을 때 홈즈는 바위에 기댄 채 팔짱을 깨고 폭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게 내가 본 홈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언덕을 내려와 나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 위치에는 폭포가 보이지 않았지만 언덕을 넘어 굽이진 산길은 볼 수 있었다 그 길을 따라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던 게 기억이 난다 푸른 산을 배경으로 그 남자의 검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는 서둘러 가는 그 남자의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죽어가고 있는 영국인 여성이 마음에 걸려 그 남자는 곧 잊혀졌다 한 시간쯤 뒤에 마이린 겐이 도착했다 여관 주인이 입구에 서 있었다 부인은 좀 어떤가요? 급히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주인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그의 눈썹이 떨렸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이 편지를 내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아픈 여자가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마크가 찍혀 있군요 당신들이 떠난 뒤 들어온 키 큰 영국인이 쓴 게 분명합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다 나는 주인의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을길을 내달려 방금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내려오는데 한 시간이 걸렸고 올라가는데 있는 힘을 다했지만 폭포까지는 두 시간이나 걸렸다 우리가 헤어졌던 자리에 홈지에 등산용 지팡이가 있을 뿐 홈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홈지의 이름을 외쳤지만 유일한 대답은 건너편 절벽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뿐이었다 홈지의 지팡이를 보자 섬뜩해졌다 홈지는 로젠 라우이 마을로 가지 않았다 그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폭 90cm 정도의 좁은 길에 남아있다가 적에 습격을 당한 것이다 스위스 소년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아니 분명히 그 역시 모리아티의 사주를 받았으리라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말해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그 자리에 잠시 서있었다 그런 다음 홈지가 하던 대로 이 비극적인 일을 차근차근 되짚어보았다 그 추리는 너무 쉬웠다 우리는 대화를 하느라 길 중간에 멈췄고 그 장소에 지팡이가 있었다 거무스름한 흙은 끊임없는 물보라에 촉촉해져 있어 작은 새가 앉아도 발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거기에는 길 끝을 향해 걸어간 두 명의 발자국이 보였다 돌아온 발자국은 없었다 그 길 끝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바위 틈에 나 있는 가시나무와 식물들이 뜯겨져 나가 있었다 나는 솟아오르는 물보라를 바라보았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검은 절벽은 폭포의 습기를 머금은 채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커다란 소리로 험지를 불러보았다 하지만 내 귀에 들려오는 건 폭포수 소리뿐이었다 그래도 내 친구이자 동료의 마지막 인사를 받을 운명이었나 보다 홈즈의 등산용 지팡이가 놓인 곳에 뭔가 빛나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홈즈가 들고 다니던 은색 담배 케이스였다 내가 그 케이스를 집어들었을 때 그 밑에 눌려있던 종이가 펄럭였다 수첩에서 찢어낸 종이의 세 장이었는데 홈즈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마치 서지에서 쓴 것처럼 글씨가 반듯하고 내용도 명료했다 왓슨, 나는 모리어티 교수의 호의로 이 편지를 쓰고 있네 그는 나와 마지막 결투를 치르기 위해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 조금 전 그는 영국 경찰을 따돌리고 우리의 움직임을 알아낸 방법을 설명해줬네 그는 역시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였어 이제 이 악당의 존재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매우 기쁘네 하지만 왓슨, 이 일로 내 친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닌지 두렵네 그러나 나는 이미 자네에게 말을 했지만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어울리는 것은 없다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마이린켄에서 온 편지가 가짜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자네를 돌려보냈던 건 결말을 내기 위해서였어 모리어티 조직의 유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은 모리어티라고 쓴 바람 봉투에 넣어 M이라고 적힌 서류함에 넣어두었으니 패터슨 경감에게 전해주게 영국을 떠나기 전에 내 모든 재산은 마이크로프 형 앞으로 남겨두고 왔네 자네 아내에게도 안부를 전하게 자네의 진정한 친구 셜록 컴즈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며 이 짧은 이야기를 끝내고자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이 싸우다가 서로 끌어안은 채 폭포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시신을 찾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소용들이 치는 폭포수 저 깊은 심연 아래 세기의 악당과 탐정이 영원히 함께 잠든 것이다 스위스 소년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분명 모리어티 조직원 중 하나일 것이다 홈즈가 모아둔 증거 덕분에 모리어티 조직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모리어티의 악행에 대해서는 재판에서도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그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 모리어티를 비호하며 셜록 홈즈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다 셜록 홈즈는 가장 좋은 친구이자 현명한 탐정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